0012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 은, 는 동사와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은 보고기간인 종료일 현재 일반조명, 레드조명을 생산하는 조명전문업체로 주요제품으로는 형광등, 일반조명, 레드조명 등이 있음 동사를 제외하고 5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일반조명시장은 내수의 경우 대리점, 유통업체, 딜러판매 및 건설사 등의 특판판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은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딜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개요대시동산은 1935년 5월에 설립되어 1973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일반조명 및 디스플레이 조명을 생산하는 조명전문업체인 대시 주요제품으로 직관환영 전구식형광램프, 레드조명, 유도등, 무전극, 블루, 백라이트유닛, 디스플레이 등이 있음. 대시 2022년 통신기술력 확보 및 자체 블루투스 기반 통신 모듈 개발을 통해 스마트조명 통합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스마트조명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임. 재무 대시 주력인 레드조명 및 방절램프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수주가 크게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인건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이자 비용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자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나 내수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지속과 레드조명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7일 12시 43분 기준 장중 금호전기의 시가총액은 31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금호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08위입니다. 금호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3322만 3511 한 주입니다. 금호전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금호전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6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6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07배 8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4억원, 마이너스 86억원, 마이너스 1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3억원, 마이너스 99억원, 마이너스 169억원입니다. 금호전기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81번지 44%이고 유보율은 486.20%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05이며 전일 대비해서 14.81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9.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2.32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